지난 시간에 이어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환경 구축, AWS 실습 부분을 맡아 강의하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AWS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AWS의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웹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웹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수행할 작업은 회원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서 사용자는 본인의 고유한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웹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AWS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AWS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AWS를 이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준비물로는 개인 이메일, 가급적이면 지메일을 준비해 주시고, 또 결제정보 입력을 위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이때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코드 수신을 위한 휴대전화 역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과정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링크를 삽입해 뒀는데요. 이것을 클릭해서 AWS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AWS 홈페이지고요. 방금 전 이미지와 디자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 홈페이지의 디자인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 이미지, 그리고 지금 이 화면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창의 주소가 aws.amazon.com 이면 제대로 접속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접속을 했다면 우측 상단에 콘솔의 로그인 버튼이 보이실 건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것입니다. 로그인을 하는 창인데요. 저희는 아직 계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아래 AWS 계정 새로 만들기 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WS에 가입할 수 있는 란이 뜨게 됩니다. 저는 이미 AWS 계정이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보면서 계속 진행해 나갔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화면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로 사용할 구글 메일, 지메일 주소와 계정 이름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때 계정 이름은 일종의 닉네임 같은 것인데 추후 변경이 가능하니 큰 부담 없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써서 기입하였습니다. 메일 주소와 이름을 입력한 뒤 이메일 주소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칸이 뜨는데 방금 전 입력한 지메일로 접속해서 확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메일로 들어오면 확인 코드가 메일로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 6자리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코드를 입력하면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본인이 잊지 않을 법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위에서부터 신용카드 번호, 만료 날짜, 소유자 이름, 주소, 영수증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 및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결제를 위해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 앞 두자리 숫자,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메시지로 선택을 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로 인증코드가 발송될 것입니다. 문자를 확인해서 코드 확인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서포트 플랜 선택란이 뜨게 되는데 저희는 무료로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 지원 무료 플랜 제일 좌측에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가입 완료를 클릭해주시면 가입은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면서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란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 화면, 즉 콘솔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이 완료되면 이렇게 가입한 지메일로도 안내메일이 발신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콘솔 화면, 사용할 랏 gonna be okay for everything on screen! 감사합니다. 영상 촬영 중 чув carriers,